인문 테크놀로지 특임교수 김동성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인문 테크놀로지 특임교수 김동성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인문학과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와 인문학의 결합입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기인데 4차 산업혁명기의 화두는 크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가능한 인간이 만든 모든 데이터를 말하고 인공지능은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IT업계의 인공지능을 위한 모든 데이터는 인간들이 생산한 모든 데이터를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이고 과거는 사사라고 불리는 역사책들이었고 근세로 넘어오면서 소설가, 기타 등등 여러가지가 산출되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포함하는 모든 텍스트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빅데이터와 AI의 결합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지능 산업의 개척과 개발, 시장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자본하기 위한 요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행동과 고객 분류를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화 시스템과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AI 기술은 예측적 분석을 통해서 지능적 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의 요소 기술들과 그 기술 안에 들어있는 인문학적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추론화 기술, 기계학습, 딥러닝, 로보틱스, 자이너널처리, 컴퓨터 비전, 자동학습이 있습니다. 추론화 기술 안에는 논리적 판단에 대한 기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논리학이란 분야가 들어있고 로보틱스는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이 움직이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말을 쓰기 위한 판단장치, 기억장치, 말과 연관된 모든 장치는 인문학적 기술입니다. 자이너널처리는 말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동학습 기능은 역시 기억, 심리, 학습이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AI는 현재 인간을 꿈꾸고 있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요소는 가장 자연스러우며 가장 완전한 지능입니다. 우리는 가장 인간적인 AI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가장 완벽한 AI는 가장 완벽한 인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도서관은 인류 지식의 시작입니다. 세계 최초의 도서관은 단순한 문서의 수장궐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지식을 담을 수 있게 되었고, 글을 읽고 쓰는 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근세 이후로 지식은 점점 보편화되었고, 도서관의 서적들은 점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구글은 현재 이러한 지식을 모으는 작업을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구글북스 라이버리 프로젝트입니다. 이 페이지는 구글북스 라이버리 프로젝트의 웹페이지입니다. 구글북스 도서관 프로젝트, 구글북스 라이버리 프로젝트라는 것은 결국 득과 실이 있습니다. 득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출판물의 이익도 보호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하여 지식 자원을 디지털화해서 보존할 수 있게 합니다. 실은 저자의 기본적인 저작권이 정확히 보장 가능한가, 구글의 공정한 이용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리고 구글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세상의 모든 서적이 디지털화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가, 또한 어떠한 지능이 만들어지는가. 자, 이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구글북스 라이버리 프로젝트의 결과물 중 하나인 구글 엔그램 뷰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엔그램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단어의 순서상입니다.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진다면 이 수많은 데이터를 쌓으면 지식 자체가 됩니다. 도서관에 많은 책을 다 조사한다면 더 많은 지식이 모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문장, I do not like this movie라는 문장에서 단어 하나만을 고려할 때와 단어 두 개, I do, do not, 또는 단어 세 개, I do not, do not like와 같이 세 개를 고려할 때가 각각 다른 지식 재개가 쌓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구글 엔그램 뷰어를 통해서 유나이트 스테이트라는 명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단수가 될 것인지 복수가 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엔그램 뷰어를 통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그램 뷰어는 1880년대부터 쌓인 모든 저적을 현재까지 나열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서 과연 유나이트 스테이트라는 복수 명사는 복수가 될지 아니면 단수가 될지요. 단수가 된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미 합중국은 여러 개의 주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복수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나이트 스테이트라는 국가가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 남북전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은 굉장히 지금부터 150년 전에 일어났죠. 그런데 유나이트 스테이트와 유나이트 스테이트 이즈와 유나이트 스테이트 아의 두 가지 대립관계를 살펴보면 실제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두 용법들이 경쟁을 하다가 결국 유나이트 스테이트라는 용법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 30년 동안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유롭게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살펴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 데이터와 갓이 있습니다. 과거에 신은 엄청난 위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즉 종교는 데이터보다 엄청나게 높은 위치를 지니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라는 단어의 빈도는 갓이라는 단어의 빈도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 초에 이루어진 많은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실제 과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데이터가 갓의 위치, 즉 데이터가 신의 위치보다 더 앞서게 됐습니다. 현재 구글은 하나의 데이터의 신이다라고 부를 지경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구글 트렌드가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도널드 트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승리하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다른 설문조사, 사람을 통한 설문조사가 가짜로 예측을 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이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글 트렌드는 미국 질병센터보다 인플루엔자의 유행을 더 잘, 더 빨리, 더 싼 비용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실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텍스트에서 특정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험할 것입니다. 실제 인문학적 텍스트를 통해서 추출된 정보의 활용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문학 데이터가 데이터로서 어떠한 가치를 지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방식이 데이터 추출이 적다라며 이를 활용한 방식이 다른 연구에 어떻게 활용성을 지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문학적 텍스트는 바로 비정형적입니다. 비정형적, 즉 unstructured, 구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보성이 있는 것과 정보성이 없는 것을 분리해서 정보성만을 추출해야만 합니다. 일정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서 추출해야만 합니다. 정보성은 인과성의 기초함으로 이를 활용해서 지식체계에 맞게 추론해야만 합니다.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엑셀 스타일 시트처럼 하나의 셀에 번호 1번과 그 이름과 그 키가 정확히 기록되는 것은 정형화된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그냥 구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학생들의 길을 측정했는데 1번 철수는 170cm, 2번 영위는 얼마, 3번 영수는 얼마. 이와 같은 데이터에서 셀과 같은 스타일의, 엑셀 스타일의 정형 데이터를 추출해야만 합니다. 이제 소설 데이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설 데이터는 완전한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에서 정형적 순서를 탐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특정 소설이 서사적 관점을 통해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비정형성에서 정형적 데이터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의 고찰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서사 구조를 데이터 과학으로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을까? 데이터 과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합니다. 가상 공간에서 공간의 변화는 매우 어려운 예측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사용자의 움직임만으로 공간이 변화한다면 사용자의 움직임이 없다면 공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움직임만을 감지한다고 해서 전체 가상 공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가상 공간에서 공간의 변화의 예측은 어렵습니다. 공간은 하나의 좌표로 예측됐는데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XYZ라는 3차원 3D 공간에 대한 것이 변화하게 됩니다. 장면의 변화는 이것보다 더 매우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장면의 변화를 예측하는 작업은 더 더 어려운 작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출시된 게임이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즐겨했던 게임이고 영어화된 게임입니다. 파이널 판타지라는 게임이었는데요. 이 게임에 엄청난 인공지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장면을 이동시키고 게임의 스토리를 진행하고 그리고 게임의 서사를 움직이게 돼서 인공지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을 하나 들고자 합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학능력 시험에도 많은 출제가 되었도록 합니다. 소설가 정강영의 소설입니다. 바로 커피탄니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1962년 7월 4상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커피탄니라는 것은 영어 캡틴에 해당하는 러시아어입니다. 이 작품은 일제 말기부터 6.25 전쟁 직후까지 카멜론처럼 변신하면서 살아온 처세술이 뛰어난 의사 이인국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출세, 지향적인 이인국은 권력인 사람들에게 아첨하면서 오직 자신과 심지어 가족도 이용하는 기회주의자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개관을 하면 이 소설은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이고 풍자소설입니다. 그리고 비판적이고 풍자들 성격이 그득합니다.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리고 연대기전 흐름에 기초한 단편소설입니다. 바로 현재, 과거, 현재. 현재는 한국전쟁 후 서울, 과거는 일제강점기 이후 소련군 점령, 현재는 한국전쟁 후 다시 서울입니다. 그리고 갈등 또한 친미, 현재는 친미를 하는데 약간 갈등적입니다. 과거에는 친일을 하다가 바로 친소련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는 적극적인 친미를 합니다. 언어와 관련된 측면에서 서사는 언어 표현은 서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들었습니다. 즉, 플럿과 연관된 내러티브는 바로 스토리텔링이 가진 전형적인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이러한 특징적 측면이 작가가 구체적인 언어 표현을 통해서 내러티브를 활용해서 표현합니다. 파울러라는 학자는 Linguistics and the Label, 언어학과 소설이라는 책에서 특징적 언어 패턴들이 내러티브에 대한 언어 표현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동주, 동사 대상주라는 언어학적인 용어들이 구조화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영어 표현을 구체화 되는데 X does something 또는 X does something on Y, X does something related with concrete thing or action onto Y와 같은 표현들로 구체화되면서 내러티브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서사구조는 직접적으로 스토리텔링, 즉 플럿과 바로 연관된 내러티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러티브와 정반대적으로 스토리텔링, 즉 플럿과 연관성이 없는 서브텍스였습니다. 내러티브는 직접적으로 등장인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통한 사건 구조로 표현되고요. 이것은 스토리텔링에 직접적으로 이용됩니다. 서브텍스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사건을 나타내거나 상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또는 간접적인 행동이나 심적 상태, 내러티브와 연관성이 없는 행동이나 상태를 통하여 등장합니다. 서브텍스는 독자들로 하여금 내러티브에 집중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대화나 행동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직접적이며 직접적이지 않은 메시지 형식으로 등장합니다. 내러티브는 플럿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를 가리키게 됩니다. 즉 하나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내러티브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론적으로 연대기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연대기의 배경이 되는 구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언어학적으로 사건 구조를 나타내는 특징적 구조로 표현됩니다. 반면에 서브텍스는 내러티브를 보조하면서 내러티브에 대한 배경 지식을 더 북돋아줍니다. 등장인물의 심리적 상태나 심리 변화를 나타내게 되며 새로운 배경을 나타내는 구조를 이끌지 않습니다. 등장인물의 내러티브 구조와 연관성이 없고 연대기 배경 구조와 상관성 없이 등장합니다. 행동보다 심리상태 등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구조적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커피탄니에서 현재에서 다시 과거로 연대기적 변화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밑줄 그은 벌써 석간신문이 배달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전반적인 전체 구조의 등장인물의 동작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러티브가 아닌 서브텍스 일종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구조가 등장하면서 즉 과거에서 현대에서 과거로 들어가면서 바로 일제강점기 이후 소련군 점령 시기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서 현재로 변화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특이한 게 있는데 바로 스탠토프가 스탠코프가 감탄하더라는 통역의 말을 되뇌이면서 와 같이 과거에 대한 회상이 이루어지고 현재로 넘어가면서 이인국 박사는 미국 대사관에 도착을 합니다. 즉 등장인물의 행동의 상태가 아닌 심리와 상황, 배경 지식을 통해서 연대기적 구성과 연관성이 없는 서브텍스가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소설의 서사 구조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텍스트에서 서사 구조의 특징성을 추출해야만 가능합니다. 즉 내러티브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특징성인 행위나 동작을 나타내기 위한 구체성을 든 의미 구조가 주로 분포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특징적으로 추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브텍스트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특징성을 추출하는데 이 서브텍스트는 심리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추상성을 띈 의미 구조가 주로 분포하게 됩니다. 텍스트에서 특징성을 일정하게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사 추출을 하고 추출된 명사의 구체적인 의미 부류가 추상명사인지 구체명사인지 비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포의 통계적 특성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전산적 처리가 필요한데 이를 자연화 처리라고 합니다. 자연화 처리에서 첫 번째로 품사, 명사를 추출하기 위한 품사 추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미 중의성 해소가 필요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거기 149번 문장에 보면 기적이라고 있습니다. 기적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다의 기적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의 미러클의 의미에 해당하는 기적도 있습니다. 이를 어떤 의미인지 밝혀주는 게 바로 의미 중의성 해소입니다. 또한 이러한 단어들이 추상명사인지 구체명사인지 밝혀주는 일정한 지식체계인 온톨러지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통계적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작업이 필요합니다. 추상명사와 구체명사를 일통해 살펴보면 하나의 연대기 안에 각기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명사가 더 앞서 평균이 분포하고 추상명사가 나중에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왜 이런 분포가 나타나는 것인가. 소설의 내로티브는 현재, 과거, 현재로 연대기적 구성이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 시점마다 나타나게 됩니다. 즉 구체명사들이 먼저 정점을 이루게 되어서 하나의 연대기에 대한 서술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다시 말하면 배경에 대한 설명 또는 플랏 또는 사건 구조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묘사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정점에 도달하면 다시 갈등이 시작되고 이러한 갈등이 정점에서 심리적 요인들이 발현하게 되어서 또 다시 다른 정점이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정점이 다시 소멸되면 새로운 연대기에 대한 내로티브가 시작되고 이러한 반복이 연대기 순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통계적 관측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즉 현재 과거 현재의 크기의 세 개의 서로 다른 분포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별 크기가 통계적 속성이 다르게 됩니다. 즉 사이즈라든지 크기라든지 평균 표준편차라는 통계적 속성을 모수관찰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의 크기는 개체수 따라서 표준편차가 다르게 나타나는 기본적 통계 속성이 발견됩니다.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이지한 확률분포를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학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비유법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비유법 안에는 은유, 환유, 의, 의성, 의태, 대유, 직유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수사학적 방법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문맥에서 마음은 추상명사이면서 호수는 구체명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추상명사, 구체명사가 두 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복합적인 하나의 문장에 활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어느 부분의 내러티브인지 서브텍스트인지 라는 더 큰 분류에 일관적으로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분포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체와 추상은 각각 내러티브 서브텍스트의 주요 특성을 하고 내러티브 서브텍스트라는 분류 기준을 인지해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베이지한 통계방식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베이지한 통계방식은 이항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즉, X이다, X가 아니다, P이다, P가 아니면 Q이다입니다. 즉, P는 추상명사의 분포이고 Q는 구체명사의 분포입니다. 즉, P이면 Not Q, Q이면 Not P라는 분포가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가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뿌화성 분포를 쓸 것입니다. 이 뿌화성 분포는 실질적으로 분포적 특성을 일관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원화 작업은 베이지한 확률 연산에 따라서 사후 확률과 사전 확률을 계산해서 확률적 변이를 예측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한 가지 가정을 더 추가할 것입니다. 내러티브와 서브텍스트 분류로 분류하면 서로 다른 분포가 관찰이 됩니다. 이를 확률 연산에 포함시켜서 다항 분류 체계로 연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P와 Q라는 다른 연산 체계에 있지만 내러티브 체계에서 P가 아닐지라도 또는 P일 때라도 이러한 것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체명사와 추상명사로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덟 가지의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모두 다 포함시키기 위한 복잡한 연산 방식인 다항불 체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다항불 체계에 쓰면 구체와 추상이란 부분들이 분명하게 분리가 되고 서로 다른 분포인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대기 배경의 상태 변환 모델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연대기가 세팅이 되면 처음에 구체로 들어가게 되고 바로 내러티브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화된 구조, 내러티브 구조가 극대화되면 다시 서브텍스 구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브텍스 구조는 내러티브 구조와 다르게 추상 구조입니다. 추상명사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극대화되면 새로운 연대기 변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연대기가 배경되는 상태 변환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메타바스 세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상공간이 현실공간과 같다고 믿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가상공간의 사실들이 참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가상공간 사실들이 현실공간 사실들과 동일하다면 가상공간은 더 이상 가상공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똑같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면 바로 이론적으로 또는 우리들의 가상적인 것들을 현실적으로 바꿔주시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가상세계의 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소설은 사실은 가상세계입니다. 코난 도일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코난 도일 소설 속에 나오는 셜록 홈즈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허구의 세계에서 셜록 홈즈가 가상인물이지만 가공인물이지만 우리는 셜록 홈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는 가상세계들의 집합들 역시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가상세계 속의 허구 속의 인물들이 존재한다고 믿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들이 바로 철학에서 얘기하는 인식 논리의 발전, 최후의 어떤 발전인 지식, 신념, 세계관, 상식 등 알고 있다는 모든 것이 총칭된 철학적 분석의 체계인 바로 20세기의 사울 크리케가 주장했던 에피스테믹 라지 인식론적 논리체계인 것입니다. 소설 속의 가상 공간에서 루이스 1978년도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현실의 특정 사실 공간의 전제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결론도 역시 참인 것처럼 도출됩니다. 마찬가지로 소설의 사실 공간의 전제들이 참이라고 믿게 된다면 소설의 결론도 결국은 참인 것으로 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제들로 인해서 개별 사실이 참이면 결론도 참에 가능하다고 제안이 됩니다. 그렇다면 셜록 홈즈는 베이커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워털루 기차역보다 패딩턴 기차역에 더 가깝게 산다. 여기서 셜록 홈즈만 지우게 되면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인 공간에 셜록 홈즈가 사실인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전제에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논제들이 소설의 내러티브와 다른 서사 방법들이 어떻게 결합되어져야 하는지 문학 이론적으로도 탐구져야 될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이러한 공간적인 측면에서 좀 더 복잡한 논리체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복잡한 정보 시나리오 분석체계입니다. 이 정보 시나리오 분석체계는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면서 즉 하나의 게임 공간에서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사실들과 다른 사실들을 연결하는 매우 복잡한 체계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체계를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체계성들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은 게임의 공간들은 사실들로서 처리되고 이동하게 되고 움직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좀 더 복잡한 확률 갱신이라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이 확률 갱신이라는 문제는 확률적 정보가 매번 변경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들로 인한 새로운 믿음에 대한 정보가 발생합니다. 이 정보들을 갱신해서 현재 확률을 갱신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확률 갱신 작업이 일어나게 되며 이를 활용하는 방식에 베이지한 확률 정보 갱신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던던앤드래곤이라는 아주 오래된 게임이고요. 이게 롤플레잉 게임이고 여러 퀘스트가 있습니다. 즉 여러 도전 과제가 있는데 사실 아이템을 거래하거나 또는 여러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퀘스트의 환경을 변화하는 것이 어떤 특징적인 알고리즘 처리가 가능하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배경이라든지 좀 더 자연스러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위해서는 인식 모델과 통계적 모형을 적용하고 연대기 배경 전환을 한다면 아주 지능적인 처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연대기지 흐름에 따라서 이동이 가능하므로 지능적인 흐름이면서 확률 갱신을 통한 자연스러운 변경을 통해서 현 정보에 충실한 배경 전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실 세계의 사실의 흐름에서 동일하게 출현된 가상세계 행동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즉 가장 인간스러운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사실의 바탕에서 한 실험적인 결과들을 봤고요. 지금부터는 인문테크놀로지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문테크놀지는 제가 몸닫고 있는 전공 분야입니다. 이 전공 분야는 인문학적 사고와 과학기술의 이해를 결합한 것입니다. 즉 첨단 기술과 인간 삶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이해 과학기술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인문학 관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고 인문학적 사고방식을 기술공학으로 확장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정보통신 분야는 사회에서 중요하고 많은 인문학도를 필요하고 있습니다. 인문학도를 필요하는 많은 IT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도의 풍부한 상상력과 IT에 대한 이해가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도들을 위한 인문테크놀로지는 인문의 전공을 이수하면서 타 대학 전공과 결합된 복합학점 이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프트웨어 중점 사업으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가 학생들과 했던 2017년도 학회 참석을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 유럽에서 열린 논리, 언어, 정보학회에 참여를 했고 여러 학생들과 참여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7년도에 이대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복지 자원을 활용해서 코딩 교육을 했고 실제 초등학교 학생들을 초대를 해서 저희가 코딩 교육을 해봤고 코딩 교사의 가능성과 학생들이 코딩 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아이들에게 많은 코딩 학습을 짧은 시간 동안 했던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IT 분야에 일하고 있는 졸업생들은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금융그룹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게임 회사에 일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서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IT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관련성인 분야를 꼽자면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역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인문융합전공으로 인문대학에서 설립이 되었고요. 2017년도에 테크놀로지 전공생들과 제가 프랑스 연수를 했었고 2018년도에 일을 접속했는데 불문제일전공인데 한안금융전산지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해제룹성에 배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코딩 교육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제일전공이었고요. 2020년도에 소프트웨어 중점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그해 3회사에 졸업생이 배출되었는데 라인 개발자로 철학제일전공 학생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사이언스 개발자로 국제선망제일전공 학생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졸업생이 배출되었는데 이 학생은 인공지능 딥헤크 기술 개발 분야에서 독일어 제일전공 분야입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IT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연관된 분야도 있지만 인문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교과목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초 조성을 위해서 기초과목과 중국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좀 더 향상된 교과목이 있는데 데이터사이언스 교과목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교과목으로서 인공지능과 자연화처리, 가상현실과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인문테크놀로지 교과목은 세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가상현실, 인공지능, 데이터사이언스입니다. 인문학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은 단순한 빌딩블럭과 같은 결합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산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서로 조립하듯이 결합되지 않습니다. 사실 두 가지 분야를 서로 녹여서 하나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에서 인문테크놀로지의 만드는 얘기는 마치 치즈를 녹여서 뽕듀를 만드는 것 또는 물감이 서로 섞이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였고요. 발표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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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